광주시가 30년 이상 노후주택 중 0.1%에 대해서만 녹슨 수도관 교체를 지원해왔던 걸로 나타났습니다.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물의 주범인 건축물 내부 노후수도관 계량 지원사업 대상이 최근 5년간 423세대에 불과하다며 이는 광주시 노후주택 13만 세대 중 0.1% 규모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. 박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해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내 56만 가구 중 90%인 50만 가구의 노후급수관 교체를 지원했다며 광주시의 사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.